정추는 봄이요. 저거 안 맞는데? 엄청 낮으시네요. 모래를 물으시라, 모래를 물으시라. 우리 방송에 라스의 개인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허접하게 지지 않습니다. 거의 동네 수준인데? 최기야 씨는 개봉한 영화마다 흥잉 돌풍 중입니다, 지금. 요즘 충몰에서 가장 핫한 다장 유전인데 흥잉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을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면서요. 저도 곡성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진짜 그리고 그 역할이 인상적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놨는데. 제가 오늘 뵙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요. 우리 좀비들과 저랑 친하니까. 좀비, 좀비 친구들. 네, 좀비. 김치찌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옆에서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산을 봤어? 너무 재밌다고. 야, 좀비 중이들. 야, 그제 역할 참 웃기지 않냐고. 옆에서? 네, 옆에 있는데. 뭐 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요즘 많이 뜨니까 아내분이 생활비 올려달라고. 네. 친 누나도 차부터 바꾸라고, 성화나. 차부터? 바꾸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식구도 단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활비를 올려달라거나 친 누나가 차 바꾸라는 이 얘기는. 조금 좀 많이 업 됐네요. 생활비를 얼마나 올려달라는 거죠? 원래 얼마 주셨어요? 저희가 원래 150만 원. 150만 원에 생활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우인데 이게 불규칙하고 지금 연극이 베이스였는데 150만 원은 꽤 많이 주는 건데. 사실 저는 좀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올려달라는 거예요?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2500만 원? 이렇게 20만 원이 다 올려달라고. 너 들뜨진 거야. 맞네? 차 혹시 한 20년 된 거 아니에요? 20만 킬로로. 20만 킬로로. 바꿔요 그럼. 차 종이. 차 종이. 문제가 있네. 차 종이 뭐예요 차 종이. 프라이드. 프라이드. 바꿔요. 야 근데 난 아니 난 식구들이 좀 뭔가. 아 요즘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문제가 없네. 프라이드는. 내가 잘 몰라도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 뉴 프라이드. 네 그렇다고. 저 그거 타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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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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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화 씨는 이번에 뜨고 나서 고향 친구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네. 친구들이 부산행 찍는다고 할 땐 좋아하더니 이번에 영화 택시 운전사를 찍고 있다니까. 네. 또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시골 전라도 사는 친구인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사실 깨목적인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이렇게 영화 나오고 하니까. 술 먹고 자랑하려고 술자로 전화를 해요. 네. 자랑이죠. 네. 막 자랑하고. 네. 규아이 요새 뭐하냐. 막 이러고. 나 요새 뭐. 뭐. 부산행이라고. 마동석 형님이랑 영화 찍고 있어. 으아악. 대단하다. 대단해. 내 친구가 지금 마동석 형님이랑 영화 찍는데 안 하냐. 막 옆에서 막. 으아악.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하루 또 저랑 술 먹고 또 늦은 시간. 그런 정석이 있어. 네. 규아이 요새 뭐하냐. 내가 요새 택시 운전사 해. 제가 요새 택시 운전사 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 택시 운전사 한다고. 뭐라고. 니가 어째 택시 운전을 하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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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발을 준비를 하셨다고. 숟가락 개인기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숟가락. 숟가락 갑시다. 숟가락. 숟가락인데. 숟가락. 숟가락인데. 숟가락 뭐하려고. 연극 컵에서 이제 배웠던 건데. 이렇게. 바로 올리고. 오. 오. scallop. 와 잘생raday다. 이야 그래도 추진력 있네. 그ude 추진력 있네. 끝까지 몰고 가네. strg볶이 포기 이렇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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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Vou기. 자 피디 씨 어깨도 이용하고. 야 우리 조나함에서 다행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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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안방이로까지 아 시원하네 아 잘하네 시원하네 자 차장님 앉으세요 잘하네요 아니 우리 방송에 라스의 개인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허접하게 주신데 우리 동네 수술인데? 이게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쭉 몰고 가는 힘이 있었어요 아 근데 잘하신대 잘하는거에요 음악 주세요 촌시럽 촌시럽 황의장 황의장 결혼 7년 자조차 얘기하시고 첫번에 장모님이 뒷목을 잡으면서 반대를 하다가 무슨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또 갑자기 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전 임신 전혀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었거든요 연극하니까 뭐 옥택방에 혼자 살고 있고 이런 시기였는데 너무 암헌했죠 인사 드리러 가잖아요 장모님한테가 어쨌든 인사 드리러 가니까 뭐 다 갔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거의 상을 풀 것까지는 아닌데 거의 이제 와 처음 인사 갔는데 혼전 임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세게 들어오네 이거 세게 들어와 이거 세게 들어와 그랬으면 안 됐죠 아무튼 우리 장모님 누우신 거예요 눕죠 장모님 장인은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장인은 그냥 장인은 뭐 장인은 리액션이 재밌네 네 남자한테 어떻게 모아보니까 구독권이 이제 장모님이다 보니까 아하 근데 이성은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인데 어쨌든 아니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하려면 다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진짜 막 난리도 아니죠 집안의 계기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조심스럽게 처제한테 처제한테 야 아들이라고 말씀드려 장모님이 그걸 딱 듣고 야 파티하자 왜 장모님이 아들이 없구나 아들이 없으신 데다가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엄청 그냥 정말 긴 시간 동안 시달려면 다 시달려면 다 근데 최기하 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 날 그 아내는 안 오는데 혼자 울어가지고 처갓댕이 한 소리 들었다고 혼자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긴 저희 큰삼촌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가 살아야겠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한마디 하고 이제 딱 들어서는데 어우 이게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하 그 복받치는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히 울었어야 되는데 꺼이 꺼이 뭐 우는 거예요? 정말 꺼이 꺼이 한 30분을 하시잖아요 오열 계속 막 약간 아름답지 않게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 집사람 지저분은 이렇게 뚝 흐르는 거 정도? 경상도분들이에요 아하 바로 앞에서 저 뭐하는 새끼야죠? 남들 새끼야죠? 눈물은 짧게 울기 좋아요 눈물은 짧게 울기 좋아요 계속 울면 위담이 지나간다고 집사람 옆에서 아하 아하 김원석 감독님이 네 그걸 보시고 연락 오셨더라 에휴 너무 자 우리 최기야씨 장모님이 방송 욕심이 있으시대요 자기야에서 섭외오기만을 아하하 손꼬마 기다리신다고 네 기다리고 있군요 오늘 라스트 나오는 거 알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장모님이 뭐 욕도 하고 뭐도 되니까 맘껏 팔아먹고 유명만 해줘라 아하 열심히 쓰자 사회사랑이네 사회사랑이야 사회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최기야씨 장모님과 전화연결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고 계시는군요 사실 지금 5시에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오프닝부터 저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요거 스피커포 네 괜찮나? 그냥 넣고 얘기하셔도 돼요 죄송해요? 네 미쳤어 장모님 왜 이렇게 목소리 까세요? 목소리를 표현하셨어요 서울바를 억지로 쓰시는 정신주분이란 비가 네 좀 나고 있는데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여기 라디오스타입니다 괜히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알았을 텐데 아니 여기 자기가 욕심내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이 너무 멋있죠? 너무 뜬금없네요 아니 어머니 혹시 지금 대본 갖고 계신가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사이를 처음에 왜 반대하셨어요? 아이고 처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짜 어머 어머 새카만 해가지고 그냥 연극한다고 해서 하면서 그리고 아이고 마 저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결혼 허락하실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허락 받을 때 아이고 그런 것 같이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해 주면 뭘 얘기해요?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주도권을 우리 최기하 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쥐고 계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어머니가 봐서 그 찍소리 못 한다고 그러던데 아유 참네 그런 얘기하면 우이하노 원래 좀 사이가 나대지 않아요? 아유 나대지 좀 뭐 그런 거 있기는 결혼식 때 우리 최기하 씨가 많이 울었잖아요 아유 그래 왜 그래 우는지 챙겨줘 지금도 지금도 질질 짜고 있어요 우리 사이 얘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최서방 축하한디 고맙다 네 장모님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나 눈물 날라 간다 이거 어머니 고마워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최기하 씨가 또 마음이 울컥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은 재밌게 하시네요 어머니 약간 어머니 같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있죠 어쨌든 장모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지 돌아가시고 장일은 이제 장인어른이고 장일은 이제 장인어른이고 장일은 이제 장인어른이고 장일은 너무하지 너무하지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하시윤입니다 첫 예능 라스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하시윤 씨 머리 스타일도 어디서 본 듯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어디서 봤는데 어디 나왔지 아 근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배우로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강력하게 강행시킬 수 있는지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눈에 들면 그때부터 이제 그럼요 그럼요 무섭지 어디서 본 듯한 비주얼 하든지 아 계속 여기서 봤는지 계속 어 찍은 영화가 대박 나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고 네네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범죄도시 막내 형사 범죄도시 막내 형사 아아 아아 저 여기 이렇게 아아아 이거 안고치면 못 알아 안고치면 못 알아 아아 범죄도시 막내 형사 연기한지는 꽤 됐나요? 어 네 14년에 진짜? 14년 된 게 아니야? 14년에 아 14년 아 하주씨 본명이에요? 아니요 저 예명이에요? 아 본명은? 송준철이요 하주는 뭐 어떻게 누가 지은 거예요? 아 그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프로필을 이제 본명으로 각 돌리다가 아 준철이요 네 옛날부터 본명이 좀 싫었어요 네 어렸을 때 저희는 영배아씨가 귀여워가지고 이름이 뭐고 이러면은 송준철이요 이러면 한방에 항상 이렇게 못 알아듣으면 아 고문 교재 안 되는구나 순철이? 순철이? 막 이러셔가지고 아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아 이렇게 장명소는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막 뒤져보다가 무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름이 몇 개가 있었어요 송시우, 송하준 뭐 이렇게 있다가 송하준을 한번 해가지고 이걸로 프로필 좀 돌려보자 아 그게 때마침 작품이 돼가지고 아 그때? 네 부모님들은 뭐 별 적이 없으시고 네네네 어 근데 보니까 송대모사를 잘하시네 음 경고해 주셨어 아 이거 알겠어 네 경고해 주셨어 네 아 창원이야 창원이에요 진해요 창원이에요 창원 나랑 동양이네 그렇지 창원님이 이렇게 마사하라고 이렇게 합쳐지셨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의 사람이에요 아 참 어쩌란 얘기야 아 내가 진의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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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번 인천 얘기해봐봐 이거 아니라 제가 김포 홍보대사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김포 금쌀을 그냥 어디 가서 계속 김포 얘기하니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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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얘기 많이 하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지금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근데 배우들은 원래 이제 그 돈을 벌기 전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뭐 있어요 쭉쭉쭉 줄줄줄 나온다고 컴퓨터 팔고 A로 시작하는 제품 있잖아요 컴퓨터 핸드폰 팔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영화관 하고 영화관에서 뭐 표? 영화관 티켓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뭐 라디오박스라는 영화관이다 하향으로 보기는 라디오박스입니다 어떤 영화 보세요? 세션 아이언맨 맞으세요? 세션 아이언맨 맞으세요? 네 세션 아이언맨 사진 정리 백성 유튜브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강하려면 되세요 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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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휴대포만 그려주세요 OK O라는 제품은 약간 아이덴티티잖아요 항상 그거보다 좀 더 까야 돼요 저희 O인 여군이님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톤이 다른네 톤이 다른데 O는 이런 거 하면 잘 안 되고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보시죠 대기적으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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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보리스도도 잘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떨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연기 선생님한테 배운 게 연기도 써놓는 거네 아니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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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뭐고 선생님한테 배운 게 이거 죽을 거야 아니 이게 연기잖아요 이게 연기잖아요 이게 화장품도 써있어 화장품? 이렇게 써서 여름에 이렇게 핫한 곳에 보면 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네 환영합니다 저희 라디오 크림 행사에 오셔서 다양한 게임 해보시고 다양한 상품 받아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하관이 굉장히 배치르신데 한 번 나와봐 진짜 하관이 나와야 돼? 아 준비 많이 했네 하관이 아주 좋아요 하관이 굉장히 복스러우신데 저희가 여기 게임 설명드릴게요 주사위를 던지셔서 원하는 크림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시권 4만 원짜리의 나스 크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사위 던지시고요 주사위 던지라고 해요 주사위 던졌고 던졌어 나와서 이게 크림 하는 딱 그게 당첨이 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연기로 가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첨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역시 연기로 가세요 던졌어요 연기로 가자고 던졌는데 이게 당첨이 됐다 그러면 리액션을 과하게 얻어야 돼요 던졌어 던졌어 어? 고객님 저희가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고객님 과학 정말 행복하다 고객님 살면서 가장 행복한 리액션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각 3만 원짜리 라스 크림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고객님 살면서 가장 행복한 리액션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면 돼요 고객님 고객님 아시면 돼요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되셨나요? 아니 근데 이런 거 하면 다 잘해요 아 역시 화면에 굉장히 복스러워져가지고 되실 거 아니에요 고객님은 좀 아세요 고객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갑니다 고객님 하나 둘 셋 넷 닥쳐 고객님 안 돼요 그냥 이 정도의 리액션으로 이런 거 진짜 바닥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아 이런 거 해? 아까 어떤 분은 저기 바닷가에 뛰어가셨어요 MC 고객님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대박이네 우와 이거 좀 많이 했네 많이 했네 이거 거의 MC야 화장품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거의 MC 뒷인 거야 안 돼요 아니예요 약혼이 슬픈 네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